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사고의 전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원형적 사고.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런 것 같은데 미국 주식 상황에 대해서 한번 원형적 사고로 바라보겠습니다. 상반기 때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살 게 없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올라갈까? 계속 올라가네? 라는 심리가 대부분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죠? 포모 현상이 극심해졌죠. 특히나 엔비디아가 꾸준하게 상승과 주도를 갖고 무지성 매수에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와 이때 샀어야 되는데 와 하면서 상반기 때 상승세가 컸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질문 주실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하락하나요 이왕님? 라고 질문을 주시면 상반기 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반기 때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중동전쟁 확전이라든지 엔케리 청산, 경기 침체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네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분위기도 형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코로나급 하락과 증시불안으로 주식이 싸져서 살 게 많아졌잖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상반기 때 제가 나스닥 100 고점 돌파를 하고 상단에 있을 때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지금 상반기 고점 돌파하고 상단에 있으니 포무현상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그렇다고 크게 매수를 좀 자제해달라. 진짜 내가 매수하고 싶으면 100만원이라든지 50만원이라든지 포무를 덜어낼 만큼만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은 하락이 필요한 명분이 중요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지금 엄청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200에서 지지받고 상승을 소폭해준 모습인데 위에 개파락과 매물이 있기에 한번 행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러한 포무현상을 걷기 좋고 나 진짜 이번에 하락하면 산다. 진짜 공포스럴 때 산다라고 다짐하신 분도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막상 공포가 되니 매수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현금 비중 분할 매도 내가 현금 부족하면 마련 좀 해주시면 여유로우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또 원형적 사고를 할 수 있냐면 늘려놨던 현금으로 주식 살 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분할 매수, 현금 조절, 원칙 매수로 주식 모아가면 되는 거잖아.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현금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또 지금 또 돌고 돌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가지를 아침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분할 매수, 원칙 매수, 현금 조절. 그래야 관망할 때 관망하면서 여유롭게 시장을 대응하실 수 있으실 것이다. 매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또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고요. 제가 매수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도 그 결과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멀리서 다시 상승장을 왔다라고 연말이나 연말에 상승장 그 순간에서 뒤로 돌아봤을 때 지금 공포 순간 조정 하락 순간은 새로운 기회비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수량과 가격을 못 모은다면 연말에 그 기회비용을 날릴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뒤, 4시간 뒤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현금으로 분할 매수, 예측하지 말고 원칙 매수, 대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계속 드렸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좀 사고의 전환으로 럭키비키, 원형적 사고로 살펴보시는 것도 상반기 때 내가 진짜 현금이 많아서 사고 싶은데 사고 싶은데 못 사신 분들께서는 하반기 때 지금 순간이 생각해보면 기회일 수도 있고 이 기회가 원형적 사고로 어? 주식이 싸줬네? 담아야지! 라는 긍정적인 사고로 지금 기회비용을 찾으신다면 연말이나 대통령 선거 가까워졌을 때 그리고 25년 상반기 때는 지금 선택했던 판단과 순간이 최고의 수익률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배의 레버리지는요. 상승장에서 꾸준하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고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평당가를 낮추고 수량을 모아간다면 상승장 주기를 만날 때 이러한 상승의 복리의 힘으로 3배 상승하는 힘을 느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저는 어떠한 매수 매도 진행하지 않고요 적절한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조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운의 사회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아실만한 인베스팅.com 프로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베스팅 프로픽은 AI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S&P500 지수 이기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으로 S&P500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AI가 선정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AI 기반 데이터로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종목 엔비디아, SMCI, 테슬라 등 이번 연도 지수를 이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수가 무너지려고 하면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던 주범이었고 실적까지 뒷받침 해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로픽이란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선된 최고 수익률의 투자 전략이고 검증된 프로 AI 모델을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올바른 내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프로픽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플러스 장점 중에 내가 보유한 관심 종목의 데이터를 한눈에 쏙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빨간 박스 보시면 종합적인 공정가치, 상승 하락률, 목표 주가 등 알기 쉽게 AI 데이터 수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 공정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하나씩 정보를 찾아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아닌 AI 기반 데이터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상승, 하락 조건 내용과 공정가치, 재무 건전성 등 일반 투자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종합적인 데이터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12개의 투자 모델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 파악 기능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섹터와 개별 종목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별 종목별 AI 데이터 기반한 공정가치, 주가의 상승 여력과 목표 주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뿐만 아니라 인베스팅 닷컴 어플로 통해서 프로에서 제공하는 속보 뉴스, 종목별 공정가치, 프로팁, 각종 데이터를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베스팅 닷컴은 1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년형 프로와 프로 플러스, 28%, 40% 할인 중이며 태계이왕이 제공하는 프로 쿠폰 사용 시 2년형 프로인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결제를 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로운은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